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회원제 학습지와 전집도서 웅진싱크빅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4.5% 비용의 증가율은 4.4%입니다. 매출은 다소 정체 수준이었으나 21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7%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0.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 낮으며 편차도 크진 않습니다. 매출에 따라 이익도 움직이는 편입니다. 2019년도 단기순 손실은 이자 비용, 사채 상환 손실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이 불가합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1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2836억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진행되지만 실적은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130%로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06%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매출채권과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과 기타 부채입니다. 차익금은 현금의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진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이 불가합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1억원이며 같은 기간 주주환원액은 930억원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배당과 자사주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웅진 싱크빅이었습니다.